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랑과 전쟁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진짜라기엔 너무 막장이고 또 주작이라기엔 현실이 너무 거지같고 아무튼 보겠습니다. 제목 야 친구야 니 남편 진짜 개쩔더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 아기 좀 낳게 정자 좀 주면 안될까? 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게 마지막 유언이야? 알았어. 원제 비혼 친구가 제 남편의 정자를 받고 싶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2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 3년차 평범한 아내이자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입덧 때문에 아니 임신 때문에 입덧은 물론이고 강한 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거지같은 상황에서 제 친구의 정말 말도 안되는 부탁 때문에 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그래요. 여러분들 믿기 힘드시겠지만 100% 진짜고요. 제목 그대로 제 친구가 저희 남편의 정자를 달라고 해요. 참고로 얘는요. 대학대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고요. 저희 남편도 다른 사람 아닙니다. 얘 소개로 만나서 알게 된 거예요. 당시 저희 남편은 다른 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수영을 하다가 취미거든요. 하다가 두 사람이 우연히 알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친해졌고 나중에 저한테 소개를 해준 거죠. 친구 말로는 솔직히 본인도 처음에 조금은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얘가 비혼이거든. 지금은 물론이고 그때도 항상 비혼 비혼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죽어도 결혼을 안 한다고 했던 친구인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두기 너무 아까운 남자라 저한테 소개를 해준다 이러면서 야 너 꼭 잘해봐라 이렇게 응원까지 해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키 크고 성격 좋고 외모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조건도 마찬가지로 나쁜 게 없어요. 빠지는 게 없죠. 여하튼 저희가 사귀고 잘 되니까 진심으로 축하도 해줬고요. 또 나중에 제가 이직을 할 때도 이 친구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진짜 진짜 고마운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임신 소식도 제일 먼저 알려줄 정도로 친한 사이고요. 그때 친구가 그랬어요. 야 너희 두 사람 닮은 아기는 얼마나 예쁠까?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저는 이게 그냥 마냥 축하해주는 마음 그리고 좋은 뜻으로만 말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 말을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했을 때 얘가 갑자기 콩콩아 나 땡땡오빠 정자를 좀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엄청난 카톡을 툭 보내온 거예요. 보자마자 당황을 넘어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건지 또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러는 건지 머리가 순식간에 하얘져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답도 못하고 그냥 멍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메시지를 읽은 걸 확인한 친구가 그냥 또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얘 말이 이래요. 콩콩아 너도 잘 알겠지만 나는 뼛속까지 비혼인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내 인생에 절대 없을 일이지. 근데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외로운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내 가족 그러니까 내 자식은 갖고 싶더라. 콩콩이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늘 이런 걸 생각했었고 당연히 그에 안 맞은 기증자도 찾고 있었는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고 고민을 해봐도 콩콩오빠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러면서 꼭 좀 부탁을 한다며 막 주절주절 엄청난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니 땡땡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대답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자 친구는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마 그렇다고 우리가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고 또 내가 병원도 이미 다 수소문 해가지고 알아놨어. 그냥 깔끔하게 정자만 받으면 돼. 따로 법적인 문제 안 생기게 해줄 테니까 알았지? 얘가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니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게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 왜 하필 우리 남편이야.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이랬더니 얘가 그래요. 그런 남자를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그 전에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자식들끼리 친하게 노는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안 지워진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아니 당연히 거절을 해야겠죠. 근데요. 얘가 지금 말이 전혀 안 통하고 아무리 상명해도 납득을 안 해요. 뭐 어떠냐 이러고 정말 도서 없이 써서 읽기 힘드시겠지만 도움 좀 부탁드려요. 벌써 일주일 내내 머리가 얼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친구 말이 저희 남편도 이미 동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싶어서 진짜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지가 막 웃으면서 묻길래 나는 당연히 농담인 줄 알고 어 그래 우리 마누라가 허락하면 줄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엄청 친했던 친구고 또 고마운 친구고 또 평생 가야 할 친구인데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이거 느낌이 온다. 거지같은 느낌이 이미 쓰니 남편과 친구는 했지 그걸 그리고 임신도 한 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작업을 치는 것 같은데 말이지. 대댓글 미칭 님 혹시 이혼 전문 변호사세요? 너무 그럴싸해서 소름돋잖아 지금. 2번 1티어 작가님이 여기 있는데 넥플릭스 놈들 뭐냐? 얼른 안 모셔가고. 2번 이 쓰니 남편의 정자는 이미 벌써 비혼 친구 몸속에 왕창 들어갔다. 500원 겁니다. 3번 만약 쓰니가 끝까지 허락 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친구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기는 바로 살이 나는 거지 뭐. 4번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는 지인들한테 받아도 되는 거야? 완전 철저하게 익명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그게 100% 철저한 익명은 국내법상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겠네요. 5번 당연히 주작이겠지만 만약 이게 100% 찐이라는 가정하에 친구 남편한테 이미 동의를 받았다. 야 이 시점에서 바로 거지같은 의심 생기는 거지. 동의를 받긴 뭔 동의를 받아. 이미 합체를 한 거지 뭐. 6번 애가 아프면 급하게 병원에 뛰어가 줄 남자. 어린이집 하게 해 등등 아빠 역할로 같이 가 줄 남자. 먼저 태어난 애가 쓰던 개울뱃 아기옷 나눠 줄 남자. 갑자기 애를 맡겨도 자기 집에 데려가서 본인 피부 치니까 잘 도봐 줄 남자. 사실상 아빠 노릇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모든 걸 다 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나한테는 아내 노릇 또 며느리 노릇 시키진 않을 남자. 이건 뭐 알맹이만 쏙 빼먹고 싶다 이 소리니. 이야 지린다. 7번 뭐 주작 검증이야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뇌피셜로 시나리오 한번 써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두고 보죠. 남편은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좋은데 비 온 친구가 지가 안 사귀고 굳이 소개를 해 줘가지고 쓴이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괜찮은 남자는 쓴이 남편밖에 없어가지고 비 온 친구가 쓴이 남편의 정자를 달라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해온 사이며 임신 소식도 제일 먼저 알려줄 정도로 오지게 친하다. 또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고 병원도 이미 다 알아놨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쓰니 남편은 알고 있고 허락을 한 상태다. 농담이든 뭐든 장난인 줄 알았다고 둘러대긴 하지만 말이지 자 첫 번째 야 그냥 이야기 안 하고 몰래 나와버리면 그만 아닌가? 이런 말이 있는데 친한 사이라면 계속 왕래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짝 죄가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이상하게 우리 남편을 닮아가는 거요. 그러니 친구 입장에서 비 온 친구 입장에서 이 쓴이와 계속 교류를 하려면 야 니 남편 정자 받았잖아 당연히 닮는 거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아니 그냥 연 끊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불륜이라는 게 원래 뻔뻔함이 패시브입니다. 불륜 자체가 뻔뻔한 행동이죠. 또 친구 남편과의 불륜도 역시나 뻔뻔한 행동이고 또 친구 남편과의 불륜을 하는 중인데 또 그 친구와 계속 친하게 지낸다. 이것도 개 뻔뻔한 거고 거기다가 친구 남편한테 대놓고 정자를 달라고 한다. 초 뻔뻔한 거지. 그렇게 계속 알고 지내면 나중에 남편 역할이 필요한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애 입학식 졸업식 등등등 남편 역할이 필요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부탁이 가능하죠. 또 친한 친구 사이니까 내 새끼 니 새끼 자식들 구분하지 말고 같이 놀게 니가 좀 맡아주라 이런 부탁도 가능하고 또 남들 눈 피해서 숨어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가슴 쫙 피고 살고픈 그런 불륜이라면 이 모든 것들 딱히 이상할 게 하나도 없거든. 안 그래요? 친한 사이니까 남편이 내 집에 있든 아니면 내가 그 친구 집에 가있든 이상한 상황은 아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이상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자연스러운 대처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자기야 지금 어디야? 어? 나 꽁꽁이 만나러 잠깐 왔지. 자기도 이쪽으로 올래? 어? 꽁꽁아 갑자기 웬일이야? 왜기는 내 자식이 니 자식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들렀지 뭐 아이가 닮아가지고 혹시나 불륜인가? 이런 의심이 생길 건덕지 비혼 친구의 아이를 통해 생길 추후에 생길 그런 소송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제거가 가능하고 또 남편이 비혼 친구의 아이를 언제 어디서든 눈치 안 보고 자연스럽고 편하게 챙겨주기가 가능합니다. 이미 비혼 밑밥도 쫙 꽈라놨기 때문에 친구 남편한테 챙겨달라는 요구도 가능하고 나는 니 남편한테 관심 없다. 그냥 내 아이 아빠일 뿐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야 너는 정말 결혼 생각 없는 거야? 이런 소리도 차단이 가능하며 남편 필요 없냐는 걱정도 차단 가능하고 아니 니 남편이 내 남편인데 뭘 걱정을 하겠어? 그리고 내 부모한테도 손주를 안겨드리는 게 가능하며 그렇게 우정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남자도 지키는 거기다가 부모로부터 나를 지키는 완전 태양 같은 어? 그 정도로 당당해? 어? 금사의 삶 쌉가능 금지대 사랑 어? 그러다 혹시 뭐 나중에 또 불륜한 게 걸렸다? 그럼 그냥 친구 버리고 남자는 꼬셔가지고 이혼을 시킨 뒤에 환승 결혼도 쌉쌉 가능하다. 그렇죠? 이상으로 내피셜 끝! 한마디로 결혼을 해서 좋은 것만 빨아먹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건 다 떠넘기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미친 탐정이세요?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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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야, 이게 주작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게 된다면 진짜 저 댓글에 나온 대로 아이, 아빠, 아내로서 자기가 이득이 되는 건 모든 건 애께서는 쪽쪽 빨아먹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예를 들어서 시댁 상대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야, 지름이 주작이겠죠? 그렇죠? 감사합니다.